2018년 대한민국 예술인 대상 시상식 시작하겠습니다. K-POP 가요베스트 100! 이번 출연 가수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분도 미인으로 알고 있고요.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태신님이 부릅니다. 당신 때문에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당히 이분도 미인으로 진정입니다. Financial方法! 상당히 이분도 미인으로 진정인 kunt장 내이익이군요. σ 이중으로 전담하는 지 1000%iser Than사리 낳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이분도 미인으로 진정했습니다. 상당히 이분도 미인으로 인정했음을 해가지고 합니다. 깨져졌어 이랬어 날씨만 가지고 떠나는 우리의 하늘처럼 해가 헛져나가 밤에 울던 노래가 들지 혹시라도 눈물이 나겠나 지금 밤에도 눈이 지렸어 천러의 눈물이 풉니다 하늘의 눈물 하늘의 눈물이 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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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눈물이 풉니다